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읽지 않을게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니까. 자, 보세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대요. 어떤 관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종교적 인간관이죠.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이게 종교적 인간관입니다. 육체와 영혼, 따로따로다 이 말이죠. 영혼은 물질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영혼이 결정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 봐. 영혼이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건 영혼이 결정하니까 영혼이 자기 거라면 이건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 왜 두 가지 관점의 인간의 본성을 얘기했느냐? 이거 배제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교적 인간관 빼자 이 말이야. 그래야 뭔가 좀 재미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돌려 말하면 영혼은 없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몸 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이에요. 영혼이 아니라 내에서 일어난 어떤 신경자극, 신경사건 이것 때문에 결정한다는 거야. 영혼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러한 두 관점 중 당연히 종교적 인간관을 따를 수가 없죠. 그렇죠?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종교적 인간관과 유물론적 인간관을 딱 나눠놓은 것은 일단 이거예요.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야. 유물론적 인간관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됐어요? 종교적 인간관을 따지면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바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먼저 종교적 인간관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자, 이 질문에 좀 아쉬운 게 인간하고 갑을 막 섞어놨어요. 그냥 인간이 인간이지. 갑은 예시잖아. 근데 예시도 아닌 일반적인 진술에 또 갑이 나오기도 하고 좀 깔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예를 들었어요. 갑이 갑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라고 하든지. 그렇죠? 어쨌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딸기우유와 초코우유만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러면 유물론적 잡아 첫 번째 문단은 이 지문에서 밝히려고 하는 핵심 논제를 제기한 거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단 유물론적 인간관으로만 생각하자. 유물론적 인간관이라는 것은 결정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난 신경사건이다. 라고만 생각하자. 영혼은 없다고 생각하자. 이럴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어때? 궁금하지?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문단 갑시다. 자 두 번째 문단은 반자유의지 논증입니다. 반자유의지 논증. 논리적 증명이죠. 논증이라는 건. 전제, 가정 이런 데 출발해서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데. 제목을 보세요. 반자유의지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문 전체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반자유의지 논증을 툭 던져놓고 이것의 허점을 공격하면서 자 그러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이 지문의 논리잖아요. 전체적인 논리. 어쨌든 반자유의지 논증을 봅시다. 갑에게 결론부터 얘기하죠. 갑에게 말고 그냥 인간에게라고 하든지. 그치? 왜 또 여긴 갑에게야? 인간에게 인간으로 바꿔 읽을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우선, 우선. 이미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자, 잘 보세요.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이미의 선택은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무작위라는 뜻은 뭐냐?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건 다 무작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은 여러분 잘 봐놨어야 돼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선결정되지 않은 건 다 무작위다 이 말이야. 다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설경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결정은 딱 두 가지 경우예요. 선결정된 경우와 무작위로 일어난 경우. 무작위는 선결정되지 않은 건 다 무작위야.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짜장과 짬뽕이 딱 있어요. 메뉴판에. 짜장을 선택할 것인가, 짬뽕을 선택할 것인가. 선결정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뭔가 하나, 내가 짜장을 선택하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이미. 이게 선결정되어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무작위로 랜덤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읽어봅시다. 자, 이러한 전제하에, 이러한 전제, 두 가지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과정, 이건 이제 선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와 무작위 과정, 무작위 선결정이 아니라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가정 모두를 고려한다. 됐습니까? 자, 칠판 보세요. 반자유의지 논증이에요. 자, 모든 선택은, 그죠? 네, 뭐 아니면 선결정되어 있거나 무작위로 일어납니까 선결정된다고 가정하는 걸 선결정 과정이라고 하고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걸 무작위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보자, 이 말이. 두 가지만 나누면 모든 게 다 결정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왜? 무작위로 된 건, 선결정되지 않은 건 다 무작위니까. 자, 첫 번째로, 이미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된 거. 이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이런 결정의 원인이 된 거야. 원인이 된 이 사건은 또 그 이전의 사건의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된 거야. 이해 됐어요? 이게 선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짜장과 짬뽕 중에 뭘 시켜 먹을까? 난 짜장을 시켜 먹을 거야. 라고 결정했을 때 이거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어제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가 짜장면을 열라 맛있게 먹는 걸 내가 봤거든. 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짜장면을 열라 맛있게 먹는 장면은 또 그 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미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연세적으로. 됐습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일단 결론부터 툭툭 던지는 지금 글이에요. 전체적인 결론 툭 던지고. 일단 첫 번째 선결정 과정에서도 일단 뭐니? 자유지가 없다. 결론부터 툭툭 던져요. 지금. 자 요런 글쓰기 방법에 빨리 적응하세요. 자 그럼 이유가 뭐냐. 가령 갑의 딸기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지금 짜장을 선택할 것은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선택됐다면. 나에겐 자유지가 없는 건 확실한 거잖아. 이해 됐죠? 자.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서 얘기해요. 반자유의지 논증은 두 가지 과정인데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선결정되어 있다고 과정했을 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어 있다면 이건 우리의 자유의지가 1도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 거니까. 까지 됐죠?